먼저 이 영상은 2021년 말에 밝힌 하정민 선생님의 특별한 도전을 응원해 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사과 영상입니다. 바야흐로 2021년 저는 분수도 모르고 감히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무모한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전국에 계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시험의 난이도가 운전면허 정도의 난이도인 줄 알고 3일이면 충분히 공부하여 합격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스터디 위드 하정민 캐스트에서도 프링글스만 다 먹고 1시간 공부 뒤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망상 때문에 잠을 청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 하는 벼락치기 공부도 사실 시험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기출문제만 대충 보고 대충 외우고 갔습니다. 그 결과 처참한 불합격만이 제게 남았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셨을 여러분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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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는 요리의 요자도 꺼내지 않으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않고 자숙의 기간에 갔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번 한 학기 동안 저처럼 벼락치기 혹은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 댓글로 사과의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와 같은 일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가올 여름방학 죄송합니다. 다가올 여름방학 학습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나가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샘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방학은 벼락치기 말고 여러분 제대로 샘이랑 또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름방학 학습법 퀘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죄송합니다.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지 말고 갈게요. 벼락치기 말고 제대로 공부합시다.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름방학 기간은 겨울방학과 다르게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학기 감옥 공부를 위주로 할 거고요. 당연히 막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욕심을 내다보면은 당연히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등급에 따라서 선생님이 나눠줄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또한 강의 복습에 대한 것과 유형서 문제풀이 방법을 담은 캐스트가 있어요. 선생님 캐스트를 클릭하시면 아마 밑에 링크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없으면 캐스트 가셔서 복습은 생명이다 라는 캐스트를 참고하세요. 그거 꼭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복습하는지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담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에 여러분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등급별 여름방학 학습법입니다. 사과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하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갈게요.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하 고등학교 2학년은 수학2 딱 이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상은요 수학1은요 다시 복습 안 하나요? 미적분이나 확통은요? 5등급 이하는 그냥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벅차실 거예요. 이거와 함께 기본 유형서 한 권을 푸셔야 하는데 이 한 권은 이 정도 등급되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RPM을 풀라고 추천해요. 왜냐? 선생님이 RPM 강좌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같이 숙제의 느낌으로 풀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 강의에 와서 언제든 공부할 수 있잖아요.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RPM 강좌를 선택하시되 강요는 아닙니다. 다른 책이 있고 다른 책을 풀고 싶다면 그 다른 책을 푸셔도 괜찮아요. 단 여러 권 풀지 말고 한 권만 제대로 푸세요. 알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수학실력이 오를 수 있어 여러 개를 풀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이번 여름방학은 짧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4등급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수학하랑 유형서 한 권 이 유형서 한 권은 또 RPM 괜찮아요. 이 정도 등급 학생들도 RPM 추천합니다. 그래서 RPM 정도의 난이도 그 유형서 하나를 풀고요. 그리고 수학 상에 보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파트를 좀 다시 공부하면 좋은데 이쪽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지 좀 모르는 학생들은 차라리 선생님 특강 강좌 중에 여기도 나오는데 원샷 2차 함수 특강과 그래프 특강이 있어요. 이건 고2뿐만 아니라 고1도 해당이야. 이거를 시간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개념 정리하고 좀 심화 문제들까지 풀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푸는 게 좋아요. 하지만 모의고사 극상 난이도 말고 알겠죠? 기본 4점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그래도 수학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특강 중에 2차 함수 특강과 그래프 특강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이거는 강요입니다. 알겠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과목에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조금 2차 함수 특강 어렵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2 공부하시면서 유형사 한 권 잡는 겁니다. RPM 추천드려요. 다른 거 풀어도 괜찮아요. 혹 내가 선생님 3등급인데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 이 유형서를 문제 풀이가 많은 문제가 많은 마플 시너지 이런 것도 괜찮고 센 수학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은 Q&A를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고1 수학하 공부하시는데 이 수학하를 아마 공부해놨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학사 심화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수학1 선행도 좋은데 심화를 좀 이번 여름방학 때 꼼꼼하게 해놓으면 학기 중에 선행을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학하 심화 정도 하시고 이 심화할 때 유형서도 당연히 비슷한 난이도의 유형서를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우리 시중 참고서 아주 많잖아요. 여러분이 표지 예쁜 걸로 고르셔서 적절하게 푸시면 되고요. 특히 뭘 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같이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시험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해두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은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만 수학2로 바뀌는데 수학2 선행이 돼 있으면 수학2 심화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상권과 모의고사 기술 같이 공부하시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심화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생님 강의 중에 문제풀이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한 뒤 진행을 하는 수업이다 보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올려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념 설명은 어느 정도 해. 그러므로 개념과 문제풀이 사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 이 강좌를 들으시고 유형서 같이 비슷한 난이도로 푸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이번 여름방학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등급별로 좀 나눠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자기 등급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부터는 벼락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혹 선생님의 강좌는 어떤 강좌들이 있고 좀 그 강좌의 세부적인 특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밑에 또 링크가 들어갈 건데 선생님 캐스트 영상 아 그 커리큘럼 영상이 있어요. 이번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다시 촬영했으니 그 커리큘럼 영상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도움받은 걸 토대로 여름방학을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구성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란 일을 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는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다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이번 여름방학부터 공부해서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드릴 테니 같이 공부해봅시다. 이상으로 이번 캐스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